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입원권을 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소위 병원장들이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을 금지하도록 정부가 명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이게 법적 효력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죠. 이번에 정부가 이 문제를 그냥 설며시 이런들 물론 취소 대신에 철회를 했지만 이 문제를 내려놓은 데 중요한 것은 송사가 붙으면 여러분들 이거를 이길 만한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쟁점이 된 건데 이 보시게 되면 이 헌법은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하게 되고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것은 직업을 택할 거나 직업을 택하지 않을 거나 영업을 하거나 영업을 하지 않거나 이런 모든 것이 다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단 예외적인 경우는 국가가 전쟁 중이거나 이렇게 돼서 의료인력이 필수적으로 여러분들 필요할 때는 한시적으로 헌법의 자기결정권을 잠시 유보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퍼플렉스 때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이거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퍼플렉스의 답을 한 것은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진로 유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 등은 적법섭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이 명령들이 과도한 개인에 대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의 경우 근로자의 퇴직권을 제한다는 점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 전쟁에 준할 정도의 의료 대란 사태가 아니면 병원장이 전공의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을 검지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아마 부담이 됐을 겁니다. 이번 조치를 취하는데 양보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건복지부가 한 발자국 여러분들 뒤로 물러서는데 큰 원인 이유가 됐을 겁니다. 결국 정부는 6월 4일 이러한 명령들을 모두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기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욕을 먹을 각오를 했다면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철회 이후에는 병원장이 전공의들과 상담을 통해 복귀를 설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귀자와 미복귀자 간의 수련기회 제한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 명령의 척법적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적 검토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스스로 명령을 처리한 것으로 보아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전공의 하다가 못하겠다면 떠날 수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죠? 그냥 끝까지 뭡니까? 그럼 강제노역하고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일하기 싫은데 그게 참 기가 찬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 수리 금지 명령을 처리한 것은 적법성 문제 때문인 것 같고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로 판단되고 전공의들의 사직권을 제한한 것은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의료법상 근거가 미약하여 명령의 법적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의료 대란이라는 것을 가정해가지고 내린 것이고 현장에 여러분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은 무슨 의료 대란이었냐 정상적인 진료가 다 가능했는데 그런 조치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 정부의 방침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좌익이든 우익이든 간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문제는 참 문제가 많은 거죠. 더더욱 놀란 것은 대통령 자신이 자유를 35번 40번 외친 분이니까 더더욱 여러분들 참 귀한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정도를 그리고 어떤 일이든 간에 절차적 정당성이 이하되고 합법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이렇게 채취 pt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합리화될 수 있다. 그런데 대규모 전염병 유행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의료 시스템이 붕괴할 위험이 있는 경우 정부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다. 전공의들이 이러면 그만둔다 의료 시스템이 붕괴하는 상황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점을 분명히 여러분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코비드와 같은 상황은 아니었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전공의가 떠나면 떠나는 거지 그걸 국가가 공권력이 개입해 가지고 일하기 싫다는 사람한테 일을 하라고 강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렇게 2천 명을 불숙 내놓기 전에 이 현장을 아주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을 두루두루 이렇게 여러분들 의견을 청취했으면 이런 사안이 안 터졌겠죠. 2천 명 정원을 학대하는 문제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그런 의도와 목표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사심이 개입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뒤틀리게 되는 겁니다. 사심이 개입됐기 때문에 결국은 법원에서 여러분들 시시비비를 가리는 과정에서 정부가 어떤 종류의 근거도 없이 2천 명을 밀어붙였다는 게 다 이렇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바쁠수록 조급할수록 욕심이 앞설수록 절차적 정당성이나 합법성 같은 걸 굉장히 중지할 수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도 다 존경할 거 아닙니까. 편의에 따라서 뭐죠. 그냥 국민의 기본권도 막 제한하고 그게 문제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꼼수를 써서 취소는 아니고 철회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